짧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경규, 강호동 강호동, 이경규 한 분만 선택한다면? 저요? 네 저 강호동씨하고 한 게 없어요 이경규 이경규... 너 이상하다 난 강호동에 방송한 적이 없어 아니 한 번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유재석 이렇게 같이 해야... 유재석, 이경규 유재석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뿐만 아니라 저희 두준이라든지 동훈이 뭐 여러 멤버들이 TVN과 OTBN을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사실 TVN의 아들이라고 하면 권혁수씨 아들이죠 저희가 두 번째 아들 정도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